네 내가 이제 수능 끝난 날마다 항상 하는게 있어요 1년에 한번씩 뭐 물론 내가 모의평가 나 뭐 하는거 많은 할 때도 내가 이제 뭐 문제들 풀어보는 그런 경우 있는데 1년에 한번 수능은 내가 항상 그 수능 끝난 날 밤에 항상 이제 그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항상 보거든요 이제 나도 이제 교육 크리에이터 니까 교육 크리에이터들로 써는 항상 이거를 봐야 되죠 음 이거를 봐야 되고 이게 문제가 좀 어떻게 나는지 좀 이제 신경을 좀 그냥 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이제 역사과목 문제들을 내가 좀 먼저 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좀 다른 영역에서 좀 이제 눈여겨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국어영역 문제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사실 나 원래 이제 그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만 이제 방송에서만 보여주는 거지 사실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나는 원래 국어영역이랑 영어영역은 다 봤어요 수학은 안 봐 수학은 이제 우리 그 7차 교육과정 세대는 알거야 7차 교육과정 세대는 나랑 같은 세대에요 그 문과가 미적분에 안 배웠거든 그래서 수학 영역은 안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국어영역 16번에서 21번의 지문이 그 북학위 내용을 직접 갖고 온 건 아니지만 그 박제가가 썼던 그 북학위의 내용을 그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북학위 관련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문학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문제를 훑어보기 전에 한번 국어영역에 이 한가지 지문만 좀 보고할게요 그 북학위 내용이 나왔다고 뉴스에 뜬 거야 그래서 그 원래는 방송에서는 국어영역하고 영어영역은 내가 안 봤는데 오늘은 국어영역도 한번 방송해서 그 뭐냐 캡쳐를 해봤어요 아 고3이세요? 그 뉴스 보니까 이번에 그렇다고 하더라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그 수업 따라가기 좀 힘든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킬링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대학 교수들도 좀 봐준 것 같아 수능은 교수가 내는 거 알죠? 그 고등학교 교사는 검수를 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에서 배울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교수들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학위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18세기 북학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연행록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박재강은 대놓고 북학위를 썼고 이제 박지원이 열아일기를 썼고 뭐 그런 북학파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 리그가 다 달라요 근데 국어가 쉽게 풀렸어요 내가 2005년에 2006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2006 수능도 올해처럼 좀 늦게 본 케이스예요 그 11월 원래 우리 때부터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가야 됐거든요 우리 바로 윗학년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봤었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갔어야 됐는데 그 그 주에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이 6일이 또 늦춰졌어요 젠장 그래가지고 넷째 주 수요일에 봤었는데 문제가 겁나 잘 풀리는 거예요 그때 최인훈의 광장이 나왔거든 근데 광장은 수능이 한 번 나왔던 소설이에요 그게 또 나온 거야 끝나고 한 20분인가 남은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문제가 60문제 시대였어요 그 듣기 지문 5개 있었을 때 6번까지 문제가 듣기 문제였는데 그때는 제한시간이 90분에 60문제였거든요 지금은 뭐냐 45문제를 줄면서 제한시간도 줄었죠 참 많이 줄었어 문제가 그래서 그 60문제를 풀고 시간이 20분이 남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싸했어 그때 만점이 무려 1만 명을 넘었어요 100점 만점이 1만 명을 넘었어 97점이 2등급이 나왔어요 얼마나 역같았던 시험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 난이도 조절 진짜 완전히 국어 영역은 너무 쉽게 나오고 영어는 좀 어렵게 나오고 난리 났어 지쳤어요 오후에 그래서 나는 탐구 영역에 걸고 있었는데 탐구 영역이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죠 동아시아에서 문명이 척도에 여겨진 중화관념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다 붕당이 있었잖아요 학파도 다 달랐고 붕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8세기 18세기는 주로 서인들이 메이저였던 시대였거든요 그 인조반정 때부터 시작해서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는 서인들이 그 메이저였다가 현종 때 예송 문제 때문에 남인들이 좀 득세를 해요 숙종 즉위할 때까지는 근데 이제 숙종 때 아주 그냥 피튀기는 환국이 터지죠 막 그 중전도 몇 번 바뀌고 그래서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왕릉에 대한 컨텐츠를 했었을 때 경종의 엄마인 장옥정은 그 모후 대우를 받지 못해요 사양 먹고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박재가와 이덕무의 연행록 여기서 기초된 여기서 나온 책이 북학의죠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에 가했던 박재가가 인식한 청의현실 조선이 지향할 가치기준 사실 이 북학파들이 최초는 아니에요 소연세자가 있었지 소연세자도 그 보통 왕위를 잊지 못한 세자들은 추존왕이 되거든요 근데 소연세자는 인조한테 찍혀서 죽은 거라서 추존왕이 못됐어요 몰라 그 효종이나 현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딱히 추존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인가 그때 이인좌가 명분을 내세운 게 소연세자의 핏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을 그래서 아마 소연세자를 추존왕 안했을 거예요 참고로 영조는 추존왕제가 못됐는데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랑 그 사도세자는 추존왕제예요 그 호적상의 그 호적상의 그 고종의 그 뭐냐 그 14번이요 14번 정답은 1번이라는데요 이거는 인용은 아니지 기상청이 예보한 건 이거는 인용이 아니잖아요 이 보도는 자료를 인용한 게 아니고 그 그리고 예보는 솔직히 이거는 인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약간 이거 그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약간 그 문장 쓰기 문제 아닌가 보통 14번까지가 내가 알기로 쓰긴데 아 15번까지가 쓰기 문제구나 왜냐면 내가 학생 현역일 때 쓰기 문제는 다 맞았어요 자 어쨌든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그래서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 그래서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다 손상 없이 보존? 이거는 솔직히 나도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화관념의 절대성은 인정되던 시기예요 적어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아편전쟁이 한 그 조선 헌종시대 때 일어나거든요 맞나? 헌종시대일 거야 순주에서 헌종으로 넘어갈 때 기해박해가 아마 헌종 때였으니까 기해박해 이후거든요 아편전쟁이 1차 아편전쟁이 기해박해 이후고 제2차 아편전쟁이 병인대박해 이전이니까 가톨릭 역사랑 연관하면 좀 쉬워져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 약간 무조건적인 수용이네 동도서기론도 아니고 참고로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이죠 그래서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1644년에 명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이따가 과목 1번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볼 거예요 나는 수능 때는 그때는 국사라고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사회문학 이렇게 네 과목 봤었거든요 그 시대 때는 7차 시대 때는 지금은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사 필수 영역 되고 나서 솔직히 너무 쉬워졌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시험은 어려워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뭐 그래봤자 어차피 영어 영역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한국사도 40점 넘으면 1등급인가 한국사가 45점인가 어쨌든 한국사도 절대죠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사는 그거예요 그냥 그 점수로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등급을 알 수 있거든 그 뭐냐 전체 평균 점수하고 관계없이 상대 평가로 전혀 관계없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2외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제2외국어는 솔직히 나는 제2외국어는 응시인원이 적잖아 그래서 제2외국어는 절대 평가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시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중증시각장애인 이번에 제2외국어 없었을걸 그래서 아마 제2외국어 문제 빨리 공개됐을걸요 아니면 제2외국어는 그냥 마지막 교시 시작할 때 그냥 문제 다 공개해버렸을 수도 있어 인터넷에 왜냐하면 그 탐구 영역이 문제가 20시 10분에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 중증시각장애인 시험 다 끝나고 그 시간 기준이거든 원래 공개는 그래서 입년기 아 그 입으로 연기한다는 그 입년기 아니에요 이거 그 그러고 이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찬반의 이분법은 이제 그 병자호란에 관련된 그 인식 아 이과였어요 그 1등급 컷 만점이야? 미쳤구만 그 뭐냐 과학 과학 2단계 과목만 시험 보는 거죠 그 아니면 2점짜리 틀렸어요? 3점짜리 틀렸어요? 3점짜리면 2점짜리도 그 가능성은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2006년문 국어영역 98점까지가 1등급이었다고 아 2점짜리 틀렸어요? 애도 그런 경우 있어 응시인원이 별로 없어 그러면 좀 등급 컷이 좀 빡세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만약에 4%를 초과했는데 동점이야 그러면 동점자들은 전부 다 윗등급이거든 그 밑에 애들이 피보는 거죠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하하며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그렇다고 하고 18세기 후반의 중국 18세기 후반이면 그때일 거예요 그 청나라 권융제 시대일 거야 그 뭐냐 병자호란을 일으킨 황제가 그 홍타이지죠 태종 홍타이지 그 누르와치가 그 추존 황제고 누르와치가 추존 황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청으로 바꾼 홍타이지 그 다음에 홍타이지 그 다음에 홍타이지 다음 다음 황제가 강의제거든요 강의제, 옹정제, 권융제 그때가 그 최고 전성기인데 아마 그 16번에서 21번 지문이 아마 이과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약간 역사 관련 지문이어가지고 근데 역사만 안다고 솔직히 이거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지문을 보니까요 애초에 이 북학이라는 그 책 자체가 단순히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것처럼 이야기 스토리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도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봤지만 그 약간 그 경제, 문화 이런 것까지 좀 터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좀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인 문제야 복합적인 문제 그 약간 중국의 사회경제사? 이거는 나도 세부 수업은 안 들었거든요 대학에서 왜 안 들었냐면요 그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 한자 2급 이상의 실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3학년, 4학년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 영어라면 들었는데 한자라길래 안 들었어요 나는 서양사 영어 언어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대신에 그건 안 들었어요 한국사 중에서 영어 언어강의로 배정된 과목이 있었어 그거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 취지는 한국사를 연구한, 외국사를 연구하는 거라서 영어 언어강의라고 돼 있었는데 나는 그 수업에 대해서 수강 정정 신청을 하고 안 들었어요 한국 사상과 관련된 역사 과목이었는데 왜 그 사상과 관련된 걸 왜 영어로 해? 그거는 좀 아니지 그래서 나는 뭐냐 그 담당 선생님한테 그거 얘기하고 이 과목은 영어로 들을 수업이 아니다 하고 나는 그거 안 들었었어 당당하게 서양사면 영어로 해도 이해를 하지 서양사 자료 수업도 그래서 난 들었거든 인구 백만의 대전시 신용기관의 확대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맞아 은의 유입 이게 18세기 그 동아시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은 그러니까 은은 이제 명나라 시대 때부터 그 정화라는 환관 있죠 고자 그 환관이 원정을 하면서 중국에 유입이 된 건데 음 상품경제 발전을 자극했다 청해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그쵸 아편전쟁이 일어났죠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 이미 위기의 지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그래서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뭐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응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했다 노동조합이죠 음 보통 이게 노동조합 뭐 상인 그 시장 상인조합 뭐 어쨌든 뭐 그런 연민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18세기 후반 청해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시합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게 발전이 있으면 그 안에 다 그 위기의 시합들은 다 있어요 다만 전성기 때는 그 위기 요소에 대한 대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확대로 있는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에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 여기서 가 지문은 이제 그 북학파들이 청의 발전 모습을 받아들이는 모습 약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나 지문은 나 지문은 나 지문은 이제 그렇게 그 북학파들이 보고 있는 청의 모습 약간 이면적인 모습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6번 그래서 대충 내가 얘기한 거 하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학자들이 딱 보고 느낀 모습 1번이 정답이죠 음 이거 1번이 정답이고 2번 2번의 각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응 그리고 나 나는 이거는 전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나는 사상적 변화가 아니죠 사상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변화지 응 그리고 5번 그 5번 같은 경우는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에 다른 날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지문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조금 지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역사학자기는 하지만 솔직히 북학위의 그 본문을 그대로 따온 것도 아니고 약간 그 그 그 당시 시대에 관련된 그냥 글이라서 솔직히 분석 자체는 좀 힘든 지문이에요 야 이 거의 이거 그 대학생들이나 배울만한 그 중국의 그 사회경제사 내용을 이거 한국사도 아니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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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지문도 아니고 그냥 그 중국의 그 사회경제사 그 심화과목이에요 그 대학사학과 학생들도 100% 다 수강하지 않은 그런 과목이야 어 어쨌든 그래서 그냥 참 그냥 분석해보는 건데 되게 은근히 어렵다 하 응 흠 흠 흠 근데 솔직히 전궁이 역사는 역사라고 해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역사적인 흐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오히려 이거는 뭐냐 사회경제 쪽 그러니까 약간 그 경제과목이나 사회문화과목을 좀 심층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개어려운데 이거를 고3들한테 풀라고 냈다고? 아 물론 이거는 고3들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 들어올 사람들을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래 고등학교 학교 시험에선 안 나오는 수준이야 응 얘기했잖아요 나는 시험 문제 어렵게 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박재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 박재가 청의 문물을 도입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 를 그대로 그 기준치를 갖고 와서 조선은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덕 이면에 있는 민생문제를 보긴 봤어 응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청이 중화를 보존을 했을까요? 일부적인 요소는 보존을 했지 근데 청은요 한족의 문화를 온전히 보존한 민족이 아니에요 만주족은요 변발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사람이라는 변발이라고 해서 여기 이마 완전히 도끼로 이마 까가지고 민머리 맨머리 민들맨들 그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까지는 아니지만 그 변발이라는게 머리 되게 자르고 요 끝에 머리만 쫙 묶어가지고 하는거 있잖아 이마 완전히 까는거 그 머리 했다니까 흫 그리고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선 긍정일 때도 견제 하기는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에요 청나라의 그 청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만 공부해도 이거는 4번 이거는 17번은 또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16번은 문제가 좀 어렵고요 17번은 사실 이것 때문에 쉬워요 이 선택지 하나 때문에 자 18번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평등견 한번 다시 가볼까요 20번은 이용후생 그리고 평등견이라고 부렸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청에 대한 찬반의 의분법을 벗어나서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식했다 내가 얼마전에 평등해야 건강하다를 그 책을 연구를 했지만 그러니까 평등인견에 대한 이해는요 그 그 이제 그거죠 배타적 태도 그 당시 조선의 학자들이 배타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명나라에 대한 대기명분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막상 청나라가 저렇게 잘나가는 걸 보고 그 청나라하고 구분되는 그런 조선의 독자성을 좀 약간 그 유지하려는 그 그런 뭐 인식의 태도 라고 해야되나 음 그래서 정답은 5번 19번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 근데 이거 이게 그 문제지 여백에다가 좀 뭐 체크할 거 있으면 그 체크를 써놓기 위해서 문제지 여백을 많이 늘렸네요 왜냐면 문제가 45문제로 줄었는데 이 페이지 숫자는 16쪽이 그대로야 근데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어 19번은 기억의 의미를 한번 기억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음 근데 19번은요 그러면 그 위기의 씨앗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 문제점을 나타내는 탄 선택지를 고르면 돼요 경제적 번역 아니겠죠 신용기관 확대 교육의 질과의 급변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이건 답이 아니야 약간 이건 꼼수긴 한데 네 네 그러면 1번과 2번은 아니에요 자 반란의 위험성 증가는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음 음 이 4번하고 5번은요 그 기억의 의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이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건 3번이죠 자 그리고 20번 자 이거는 이 지문은 이제 그 북하기 본문에 있는 그 글을 진짜 따온거야 음 그래서 A와 나를 참고하여 A가 어디갔니 음 아 A 이 부분 박재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 음 아예 그냥 대놓고 들여서 써버렸네요 음 아예 이렇게 대놓고 들여서 써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그 HWP 파일로 나왔을 때는 이거를 좀 뭐냐 캐치를 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편집을 했는지 되게 쉬웠는데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되게 쉬웠는데 음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 그 박지원의 그 양반전도 있지 거 보니까 음 가난하면 장살한다 사람만 현명하며 원래 가진 풍요한 명망은 그대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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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연경에 은 수만량을 실어보내 약재와 비단 사오는 반면 음 음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다 음 음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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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는 그냥 나도 그 감으로 때려 맞춘 거거든요 감으로 때려 맞춘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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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음 음 한정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이거는 뭐 괜찮다 그리고 D D가 여기 있죠 D 발전을 자극했다 자극했다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아니다 유발했다 뭐 이런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제 내가 글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사조직이 성행했다 결사조직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보다는 생겨났다가 좀 맞는거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래요 그래서 원래 내가 그 역사과목들을 쫙 보려고 했는데 지금 국어영역만 지금 잠깐 꺼내본 이유가 아니 뉴스에서 얘기가 뜬거에요 그 뭐냐 그 뭐냐 북학파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 18세기 중국 사회경제 현실 약간 이런 관련 지문이 나왔다길래 약간 그 역사적인 지문이 나왔다길래 그 북학이 관련해서 나왔다길래 한번 그 지문만 좀 끄집어내려고 한번 좀 그냥 심층적으로 갔다가 본거에요 근데 이 국어영역 16번에서 21번까지의 지문을 이 이제 역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본 결과는요 역사만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거는 역사 문제라기보다는요 역사 더하기 경제 더하기 사회문화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경제사 관련 문제인데 사실 중국 사회경제사 이런거는 사학과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아니에요 진짜 심화 오브 심화 과목이어가지고 그 3학년이나 4학년대 중에서도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 나는 안 들었거든 담당 선생님이 한자 2급 이상의 실력을 필요한다고 강의계획서에 써놨길래 그래서 안 들었어요 내가 고3 2학기 때 한자 주관식 0점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학과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3 2학기 때 한문 중관식 0점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자는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되는 과목 한문은 입시 반영이 안되는 과목이어서 그냥 버렸거든요 7차 교육과정부터 한문은 제2외국어로 따로 빠져나온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은 버렸었거든 제2외국어 한문 내가 그 초중고 초중고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수우미양가 중에 가를 받아본게 한문이에요 유일하게 고3 2학기 때 가 한번 딱 찍어봤어 1학기 땐 그래도 양은 나왔다 2학기 때 가가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주관식이 있었거든 젠장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솔직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던 문제예요 이 그 지문이 아 한문만 잘 읽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솔직히 26번에서 21번까지 이 지문은 솔직히 그냥 한국사 열심히 공부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수능은 뭐다? 대학 교수가 출제를 한다 그리고 수능은 고3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고3들의 학력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낼 수가 없는 문제지 과연 대학에 니들이 그래 대학에 와서 이런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수준 이런 수준을 갖다가 계속 4년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 안 갈 거면 수능 와서 안 쓰지 그 뭐냐 저기 특성화고 이런 거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애초에 취업하는 학생들은 수능원서 안 써요 일반고에서도 직업반 가는 학생들은 수능원서 안 써요 꼭 수능을 봐야지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뭐냐 우리 때는 1학기 수시 모집 2학기 수시 모집 있었어요 1학기 수시 모집은 여름방학 때 했고 2학기 수시 모집은 학기 중에 했어요 보통은 전형을 10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2학기 수시 1차는 10월 그리고 2학기 수시 2차는 수능 끝나고 시험을 봤어요 미대생, 음대생, 최대생이요? 아니요 수능은 봐요 왜냐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조건이 수능을 응시를 해야지 정시모집을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능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쫑나도 정시모집은 수능을 봐야 되고요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 자격이 나와 있어요 수능에 응시 예정인 학생 지원 자격에 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는 떠 있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요즘은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더라고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 서울대학교는요 정시모집도 지원 자격이 있어요 지원 자격 제한이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그 뭐 몇 개 영역 2등급 이내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보통 2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 내려간 학생들 아예 빼고 빼고 보겠다는 거야 음 하 재수생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올해는 그 예년에 비해서 응시생들이 팍 줄었어요 팍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은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응시생이 주는 거는 그만큼 현재 그 우리나라 현재 그 세대의 인원 인구 구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 수능 응시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점점 줄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줄어드는 응시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재수생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은 더 줄어든다는 소리죠 학년별 학생들은 우리 학년때까지 말고요 우리 학년때는 문과반이 한 반에 35명이었어 남고 문과반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뭐든 다 깜깜할 거예요 지금 시국은 코로나 때문에 뭐든 다 깜깜하고 그리고 원서까지 막상 써놓고도 결시한 학생들이 꽤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점수 잘 안 나올 것 같다면서 응시를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상위권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 그 백분율 맞춰야 되니까 제발 좀 그 표본 좀 늘려주기 위해서 그래도 시험장에는 좀 와달라 그 이런 경우가 좀 생겼어요 왜냐면 자 40만명 중에서 4% 하고요 50만명 중에 4% 50만명 중에 4% 이혼이 더 많겠죠 그것만 얘기하면 설명은 끝날 것 같아 표본이 많아서 좋은 점은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각 선택 영역 선택 과목의 응시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컷이 올라가요 그 상위 등급에 들기 위한 컷이 영어랑 한국사를 빼고는 하여간 이번에는 그래서 아예 포기한 사람 자발적 포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올 한 해 쉬고 코로나 때문에 오라는 시고 그 뭐냐 코로나 끝나고 와서 응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군대부터 갔다 오고 어 그거 알죠 아 근데 내년 응시생이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은게 일단 올해 재학생들은 봤어요 그 한 번에 응시생들이 너무 팍 늘어나면 이게 시험 통제가 안 돼요 방역이 더 힘들어 사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취소 안 한 거예요 그 한 학년이 통째로 입시를 취소를 해버리면 대학에서 신입생을 못 받잖아 그러면 한 1년의 교육 과정이 다 끊겨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 1년을 통째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 일단 기본적으로요 재학생이나 휴학생이신 분이 아니면요 자동 입역 연기가 안 돼요 아마 그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그 징병검사 통지를 일괄 뿌려요 만 19세 생일 되기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안 뿌리는데 나 같은 경우는 만 19세 생일이 지날 때까지 징병검사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에 검사 받으러 그 서울 지방 병무청 그 저기 그 여의대박로에 있는 그 길 알죠 글로 오라는 거야 보람의 공원 근처로 그래서 나 그날 학교 수업 하루 빼먹고 갔잖아 아 물론 징병검사 했다고 하면 결석 처리는 안 해줘요 선생님이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다행히 그 징병검사 하는 날 학교 수업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징병검사 결과표 들고 갔잖아요 아 지금 이거 머리 자른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지금 코로나 단계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미리 좀 계산하고 자른 거예요 3단계 올라가면 미용실 못 가 지금 부산에서 미용실 못 가요 여긴 서울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16번에서 21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난이도가 이거 좀 어렵지 않냐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어려운 건 맞아 하지만 나는 공부는 재밌게 시험은 어렵게 빡세게 약간 이런 주의자거든요 솔직히 나는 지금보다 시험이 더 어려워야 된다고 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꼭 공부만이 길은 아니다 약간 이런 걸 현실을 좀 자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요 그 1, 2등급 1, 2, 3등급 정도는 변별을 딱 하기가 쉬워져요 상위권 변별은 쉬워져 그렇게 되면 물론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전국 평균이 내려가면 그만큼 100점을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는 높아요 제가 약간 예외는 있다 수학영역은 가형하고 나형이 있잖아요 근데 어렵기는 가형이 더 어려워요 이과생들이 보는 가형이 더 어려운데 그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평균은 나영이 더 점수가 낮아요 기본적인 수준차가 있거든 이과 수학하는 애들하고 문과 수학하는 애들하고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문과가 낮아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과 수학을 100점 받았을 때보다 문과 수학을 100점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가 더 많더라고 원래 그 표준점수 그 책정 공식이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거든요 그 확률과 통계 할 때 그래서 그때 참 그 수동으로 표준점수 계산해 본다고 아주 생쇼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준점수제도 표준점수 제도가 있고 어쨌든 나는 이제 7차 교육과정 되면서는 그 종합등급제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나는 그 딱 그 예전에 그 종합등급제 기준으로 갔을 때도 아마 종합적으로 3등급은 들었을 거야 하고 싶은 공부만 했거든 그래서 과학탐구는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는데 그 아마 그 문과로 갔었을 때는 근데 이제 국어 아니면 영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등급을 많이 올리지 못해가지고 수학은 어차피 밑에서 깔아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지 솔직히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해도 높은 등급 받을 수 있는 게 문과 수학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좀 약간 지문 수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대학에서 이 정도 공부를 한다 이거를 각오하고 와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낼 수 있는 난이도라고 봐요 이 16번에서 21번까지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예비대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애초에 수능의 취지가 예비대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공신님 올해 시험 봤는지 모르겠다 공신님 아프리카TV 팝인데 그분은 새벽에 방송하죠 아주 그냥 그 새벽 기상해가지고 그분은 아예 그 시간대에 방송하는 분인데 그 어쨌든 왜냐 그분이 원래 매년 수능을 봤었거든 그 공신님은 항상 그 애초에 본인이 하는 컨텐츠가 그 공부 방법이 이런 이런 거 그분 서울대 갔으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 매년 수능 본다고 아 근데 매년 수능을 봤는데 한 번 그 아마 2018 수능인가 그때 한 번 응시를 못한 적이 있대요 그게 왜냐면 그때가 아마 그 포항에 지진 발생해가지고 수능 전날에 1주 연기 발표됐었던 그 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2018 수능인가 2019 수능인가 그랬을까 한 번 그 갑작스럽게 1주 연기된 적 그게 그래서 공신님이 원래는 연기가 안 됐으면 볼 수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연기가 돼버리면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그 미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팅이 잡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굳이 시험장에 갔다 올 수 있으면 국어는 보고 올 수 있었대요 그랬는데 중간에 나가면 이게 그 방에서 같이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의 그 심리적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거든 왜냐면 보다가 한 사람이 포기하고 나가지 아 그러면 아 이번 시험 되게 아 쟤는 왜 포기하는 거야 해가지고 약간 분심이 든다는 거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아예 안 갔대요 한 번 그런 적 있대 그리고 올해는 모르겠어 올해는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리 두기 측면에서 안 가셨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분도 왜 가정이 있는 분이라 어쨌든 그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용은 알 수 없죠 왜냐면 수능 시험장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대균쌤도 대단해요 대균쌤도 매번 토익 시험 보러 가잖아 대균쌤도 매번 토익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 한 번 실격된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이었다 그래요 맨날 만점 인증 방송 하잖아 대균쌤이 한 번은 핸드폰이 오작동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실격 처리 된 적 있었대 그거는 좀 딱 한 케이스가 됐고 그리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도 맘만 먹으면 근데 나는 물론 나도 맘만 먹으면 매번 한능검은 보러 갔다 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한능검은 좀 시험료가 비싸 수능보다 비싸요 왜냐면 한능검은 문제지가 컬러예요 한능검은 일단 문제지가 컬러고요 한 번 볼 때 문제가 50문제고 그래서 나도 한능검은 매번 1등급 인증은 할 수 있어요 매번 만점은 힘들어 솔직히 만점은 힘든데 1등급은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한 번 응시료도 좀 비싸고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공무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뭐 차이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차피 토익은 대균쌤이 매번 그 토익 시험을 보러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문제지가 그 외부로 공개가 안 되거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능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문제 받아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나하고 한나님은 주로 그냥 온라인으로 그 시험 문제 봐가지고 그냥 그 분석하는 컨텐츠는 해요 뭐 나야 뭐 내 좀 그런 컨디션 문제도 있고 좀 다른 여러가지 좀 사정 스케줄도 있고 그런 거고 한나님도 뭐 스케줄 바쁜 거에 육아 문제도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건데 역사 과목 분석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국어 영역에 이 지문 갔다가 이 얘기를 거의 한 시간을 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그 수능 문제의 난이도 책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학생 당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 있기는 해 왜 이리 어려운가 하면서 좌절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좀 그래도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서도 안 되기가 해가지고 나온 정책이 뭔지 아세요? 만점자 비율 1% 그 EBS 연계 그래서 그 한 밸런스를 어떻게든 조절을 해본다는 거예요 만점자를 1%로 만들자 만점 1% 근데 내가 고3 수능 봤을 때는 국어 영역 만점이 2%를 넘었어요 라인 조절을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97점이 2등급이었어요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 아주 아주 그냥 사람들 엿먹이는 데다 아주 평가원이 진짜 사람들 엿먹이는 건 잘해요 하여간 그런 견해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그 국어 영역 난이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물론 나는 그냥 그때 그렇게 사실 나는 딱 진짜 고3 때 딱 진짜 본격적으로 그 입시 준비하는 그 시기 때 우울증이 와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재수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실 그 대학생들은 그런 우울증 찾아오면 차라리 학업을 좀 쉬고 좀 그런 치료에 전념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고3들이 진짜 고3 때 우울증 오면 진짜 그게 최악의 컨디션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대학을 가놓고 휴학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 하여간 그러네 좀 참 근데 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내는 그런 약간 킬링 문제는 없었다 아마도 이거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좀 학생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출제하는 교수들도 좀 올해는 좀 봐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낸 거 같아 그냥 한마디로 올해는 좀 봐줬다 올해의 난이도는 좀 봐준 거다 그래서 올해 응시를 한 수험생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랬단 얘기